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주말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 정보 내용이 오늘 내용이 꼭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보로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구독 함께해 놓으시면 매일같이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좋은 정보의 내용 또 상식의 내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권해드립니다. 제목을 보시고 미국의 개인 세금 보고 이거 안 하면 출국금지와 여권을 압수당할 수 있다. 영주권 포기로 간주가 미국 정부로부터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신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강압적인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극한 상황의 경우이고요. 또 이 내용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현재 시간 미국의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바탕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증빙 자료로 사용을 하지는 마시고요. 사용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정보로써 기본 기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금 보고를 이 두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막연히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정하고 있는 183일 이것은 이제 시간 기준 날짜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 즉 레지던트 엘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 레지던트 엘리안으로 아시면 되고요. 시청자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행을 하시거나 단기 혹은 장기 체류로 미국에 거주를 하지 않고 한국이라든지 좀 더 좋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주를 하시는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라고 하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월드와이드 어디에서나 거주를 하고 계시던 간에 만약에 그쪽에서 인컴, 소득이 발생을 하면 미국 국세청, 어디죠? IRS죠. IRS에 발생한 모든 소득, 월드와이드 인컴, 즉 외국에서만 발생한 소득만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월드와이드 인컴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던 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을 벌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나 맨날 캐시잡 가지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돈만 받고 있는데 뭐 굳이 세금 보고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팬데믹 기간에 보셨죠. 세금 보고를 하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세금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 보조금, 보조 혜택 못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기보다는 이득이 더 많습니다. 인컴이 적다면 그만큼 택스에 있어서 내가 환급을 받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맺은 FATCA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외 자산 신고이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나라는 서로 금융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FATCA 협정, 해외 자산 신고. 이 FATCA 협정은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 중에서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해외 계좌 및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외의 계좌 및 어카운트죠. 자산을 돈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해외 자산 정보를 양식 8938-8938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신분 요건은 세금 보고 대상자와 동일한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IRS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면 FATCA 협정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미국 거주자, 미국 내 법인, 신탁기관이 해외의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서명 권한이란 건 뭔가요? 최종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계좌의 최고 금액의 합이 만 달러 이상 그 만 달러 이상이 단 하루라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 금액의 합이 계좌에서, 어카운트에서 만 달러 이상 단 하루라도 있을 경우 신고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만 달러 이상 보유를 하시면 세금 보고와 다르게 각각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 보고를 할 때 미국에서 소득만 보고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IRS의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소득만 보고를 했으면 됐지 뭘 굳이 해외에 있는 것까지 들춰내서 하느냐? 틀린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 위에서 말씀드린 세법상 거주자는 모두 전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월드와이드 소득을 미국에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한국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한국에 또 예금을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자들이 계십니다. 한국 예금의 이자소득,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부이자, 취업비자, 또 유학생 다 해당이 됩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 임대, 렌트를 주는 경우 임대소득, 한국에서 비정기적인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프리랜서로 요즘 같은 시대에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로 해서 발생한 소득, 한국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생긴 수입의 개인소득까지 모두, 위에 모든 내용을 미국의 세금보고를 할 때는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 시간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민을 가시거나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한국의 리엔트리 퍼밋,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2년제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에 거주를 하시면서 거주 시간이 긴 경우,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십니다. 때때로는. 왜? 그쪽에 부동산과 또 기타 여러 자산이 있을 수 있고, 금융 자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내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위에서 상호, 교환, 오바마 시절에 만든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비교를 해서 굳이 한국에서 다 한 세금보고,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또 해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세 및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셨다면, 외부 납부세액 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 세금을 보고하실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Falling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Falling Tax Credit.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비과세 소득과 미국 세율에 비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 이건 한국만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 세금보고를 하셨더라면, 그쪽의 세금보고에 있어서의 세금 퍼센트가 미국하고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은 미국에서 추가로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따라서 미국의 정부에서는, 미국인의 외국 소유의 금융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국가 간의 정보 교화 협력 체계를 더욱 단속하고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국에서도 다 아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신고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FBAR 이라는 게 있습니다. FBAR,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는 겁니다. 해외 금융 계좌, 이 계좌가 키포인트입니다. 어카운트,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는 게 있는데,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서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고의 합이,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의 합이 만 달러 이상이었다면, FBAR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 제일 대표적이죠. 뱅크뿐만이 아니라, 인슈어런스, 보험, 증권 등 포괄적인 금융 상품의 금액이 합으로써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 계좌, 기준 금액은 만 달러인데, 은행 계좌, 계좌별의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가 되고요. 증권 계좌, 연금 계좌, 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죠. 공무원 연금, 또 기타 연금들, 계좌 연중 최고 평가액의 합계로 해서 보험 계좌 같은 게 있습니다. 보험 계좌까지 모두 합쳐서 만 달러 초과 시 FBAR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에 4월 15일, 다음 해입니다. 자, 뭐 이것까지는 대행하시는 분들을 통하시게 되니까 개념상으로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연금 계좌, 보험 계좌, 대표적인 거 4개를 다 포함시키셔서 FBAR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FATCA라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계좌가 아니고 금융 자산 신고입니다. 좀 더 큰 의미죠. 한국의 금융 자산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한국 법인, 그래서 이 법인 내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만 달러, 연중 기준으로 해서 30만 달러 초과 시 싱글 납세자 기준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 대상에 해외 금융 계좌가 포함된다는 점은 FBAR과 공통적이죠. 기타 금융 자산, 명칭의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금융 자산이 신고 대상에 추가되는 점은 FBAR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FBAR은 세금 신고의 의무와 상관이 없지만 FATCA는 세금 신고에 연동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또 소득이 적어도 세금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해외 거주시 연말 20만 달러, 5월 연중 30만 달러, 부부 합산일 때에는 곱하기 2가 되고요. 미국의 거주시에는 연말 5만 달러, 5월 연중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시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연금 계좌, 보험 계좌는 FBAR과 공통이고 기타 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해외 비상장 법인의 주식, 채권, 공채, 지분, 해외 헤이지 펀드, 사모 펀드, 또 신탁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이것은 FATCA에만 해당이 되는데 1번과 2번 즉 FBAR과 FATCA의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기준 금액 초과 시 이것을 FATCA에 신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Form 8938을 작성해서 세금 신고 시에 IRS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상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세금복으로 충실히 하셨다 하더라도 해외의 금융 계좌를 보고하지 않으시면 미국의 국세청 및 재무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BAR의 미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만달라 플러스 알파 혹은 계좌 전액의 50%까지가 벌금으로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신고의 고의성이 발견이 된다면 일부러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의 판단이 된다면 누가 IRS가 10만 달러 혹은 계좌 전액의 50% 중에서 높은 금액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IRS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이 생기고 그것이 세금 보고할 때마다 누락이 되어서 쌓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다가 보면 그냥 내가 현재 금년에 벌어들인 인컴 그리고 내가 공제받아야 될 내용들을 회계사, 세무법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 부분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쌓였습니다. 쌓인다면 대략 5만 달러 선에 달하게 된다면 연방법상 심각한 상습 체납자로 분류가 돼서 미국 및 미국령을 입국을 하신 후에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은 들어오는데 앞으로 나갈 때 못 나가는 거죠. 결국은 공항 혹은 폴트 항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권까지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미국은 나 안 가면 돼. 그리고 신분 영주권 포기하면 돼. 뭐 더 이상 내가 안 가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좋은데 뭐. 근데 그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또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길게 이어지는 얘기를 제가 뒤 후반부에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민국 즉 USCIS죠. USCIS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즉 IRS와 USCIS는 행정적인 긴밀한 정보 공유화를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서 세금이 부과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는 40% 상속세금이 상황이 발생을 해서 뭐가요? 상속세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분들은 미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한테 상속세금이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자녀가 영주권, 시민권의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면 끝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거 몰라서 이거 못했습니다. 혹시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FBAR과 FATCA 신고 및 관련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비죠. 고의적인 게 아니라 반대말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면 페널티를 면제받고 또는 감경,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소화된 자진 신고 절차 자진 신고 절차 한국말로는 즉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외의 거주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 구제 절차 즉 Streamlined Procedure의 내용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혹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출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이면 최근 3년치의 세금 보고와 최근 6년치의 FBAR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스태러스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국이 안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소셜번호가 없는 가족 구성원의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 가장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와이프 혹은 남편 즉 배우자나 자녀가 ITN, 납세자 번호라고 합니다. 납세자 번호를 받는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혜택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번호의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 ITN, 즉 납세자 번호를 IR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금 보고를 할 때에 피부양자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ITIN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식 W7 제출을 하시면 되고 단 한 번만 지금 말씀드리는 주소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ITIN을 가지고 있을 때 양식 설명의 지시사항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소를 W7 세금 신고서, 신원증명서 및 외국인 신분서류를 보내게 되면 되는데 ITIN 자격이 있고 신청서가 완료되면 7주 정도 이내에 세금 식별 번호가 지정된 서신을 IRS로부터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번거로우신 분들이 계시죠.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이 신원증명서 등을 이렇게 보내거나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IRS에 가시면 Taxpayer Assistance Center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코드 우편번호를 통해서 누르시게 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미국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문득 뭐 그 정도? 나 안 하는 거 알 수 있겠어? 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되고 수억 명까지 될 수 있는 외국 사는 시민권자들까지 나 한 사람 안 걸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 해외 재산에 대한 부분들 내 해외 금융 보고에 대한 부분들 FATCA 즉 Worldwide Income에 대한 보고 꼭 알고 계시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나중에 문제점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FBAR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꼭 알고 계시고요. 이것을 놓치셨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살건 해외에 살건 한국에 살건 세금 보고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보고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소득이 없어서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걸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불합리한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지금은 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추후금지와 함께 여권이 압수가 되고 영주권을 포기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세금 보고 시절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덤으로 득이 되실 수 있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정보 내용들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주말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정보의 내용에서 뉴욕해다리쌤의 재생 목록에서 미국 살면서 정보의 재생 목록 누르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욕해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